1, 2, 3, 4 캠프 파이 하자! 빨리 와! 나 근데 아까 유빈이 형이 그거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인 형은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있어 음 1, 2, 3, 4 1, 2, 3 나도 같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조금씩 역시 어머님이 항상 고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맞아 부모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 맞아요 불 피우고 막 밥 3시댓기 다 하고 나 근데 아까 유빈이 형이 그거 물어봤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냐고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있어 엄마 여보세요 엄마 이걸래 나 이제 밥 하려고 하거든요 엄마 그 지금 이제 밥을 다 아까 전에 했는데 잠깐만 엄마 찾아서 한 번 더 써야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유가 너 나 아는 사람 어머 으 الذ로 참 preserving Het는 회빈 Chris еть 오 미니 nag 오 어떻게 보면 되게 밥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당연한 난데 직접 해보니까 이제 조금은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었어요 엄마한테 잘해야겠구나 저 케빈이예요 형 어찌 보면 되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당연했던 난데 아니 직접 해보니까 이제 조금은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었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겠구나 스피커로 야스 소희야 잘 맛있게 해서 먹었어? 응 그냥 수육을 했는데 어 일단 멤버들도 맛있게 먹었고 아 그래? 너무 맛있었습니다 멤버들 다 듣고 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데 저희 음악방송 같은 거 올라오는 것도 다 보고 다른 유튜브 콘텐츠 촬영했던 것들도 다 챙겨보시더라고요 멤버들 다 듣고 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칼리오빠 안녕이래 안녕하세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히빈이예요? 어? 히빈이예요? 아니요 노아 형이에요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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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애들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요 아 그 찾는 형들이 다 있어요 케빈이 형 시안이 형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케빈 시안 제로였던 것 같은데 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너무 감사했고 그냥 사랑한다고요 아 엄마도 사랑해 사랑해 아니 저희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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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랑하고 멋진 멤버들 짱짱이야 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티스타구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티스타구 화이팅 약간 너무 토크쇼의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운치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불 피워놓고 다 같이 앉아서 건우 어머님한테 전화도 걸고 얘기했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캠프파이어 한 게 진짜 가자 이제 춥다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었는데 멤버들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저도 많이 사랑해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 생각 없이 멤버들이랑 같이 불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바다 비교하게 사는데 비교하게 사는데 잘 자요 하늘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별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렇네 아 아쉽다 경험은 안 돼요 우리 4명으로 잘까? 잘 자 4명에서 잘까?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우리 원래 4명이었어 근데 우리 배달 시켰나? 스테프입니다 스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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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열고 있어요 계속 열어줘 열어줘 이제 스테프 스테프 어 정환이 어 뭐야 정환아 뭐야 사실 카이리가 계획했어 일렬로 일렬로 카이리가 다 일렬로 벽 보고 서라고 일렬로 벽 보고 서라고 일렬로 벽 보고 서라고 스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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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쉽다 그래도 내일 가잖아 근데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금방 어떻게 하나 뭐하나 고민들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이틀 동안 아무 생각도 하나 봐봐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 우리가 식당만 가고 있었잖아 도시락 그런 것만 먹고 있어서 가정요리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런 거 모으니까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에 원희 요리도 해주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원희한테도 항상 미안하지만 원희가 요리를 항상 잘한다 했을 때마다 항상 한 두께로 올리고 한 두께로 두고 한 두께로 올려 이거를 항상 안 믿었지 근데 근데 문제는 잘해 응 나 놀랐어 진짜 볶음밥도 그렇고 볶음밥 진짜 맛있어 어 볶음밥 가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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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게 얼리겠다 가자 당장으로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자 야 우리 네 명이서 베개 들고 아래 측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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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솔직히 나쁘지 진짜 할래? 간다 야 리런 그죠? 여기다 바라봐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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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prise 싸웅 한 번 공부 1 2 2 2 1 2 3 역술랑이다. 엄청 너무 좋아. 마지막에 박아들겠어. 비니에요! 야, 왜 빨리 비교해? 비교해? 비교해. 비교해. 아, 난 그만할래. 내 눈 힘들었어. 가리자이 고! 아, 그래. 일단 난 갈게. 익소! 어디가? 베리사 와러? 사진 안 할 건데? 어? 야, 여기 드라이기 좋다. 야, 비교해. 야, 비교해. 야, 비교해. 야, 비교해. 야, 비교해. 야, 비교해. 너네 합협동에. 합협동에. 야, 6대 3이야. 너네 보낸 대장 누구야? 대장부터. 너 봐요, 형이. 아, 그래! 가자, cauliflower지. 지 sign. 아놔! 뭐야! 뭐야! 야, 이제 그만 가야지. 돼지. 제로가 갑자기 자기도 배기싸움 하고 싶다 혼자 위로 올라갔는데 윗방 애들을 끌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어? 하면서 엄청 맞았어요 잘했어! I can do this all day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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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다가 끝났어요 어려운 것보다는 편한 게 훨씬 뭐 보고 오르고 우리 우리 형들한테 전화해볼까요? 예? 우리의 형들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영상 통화해볼까?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눈빨 같아 아 연기 많이 마셔가지고 어쨌든 잘 쉬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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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나와서 안녕 안녕 하자 hello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